안녕하세요. 윤희원 샘사입니다. 연말정산 신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개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말정산의 의입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의 세액회에서 원천지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년 동안 낸 세금에 대해서 한번 정산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당한 세금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를 황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매월 내는 세금이 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황금을 받아서 13월에 보너스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간의 세액회표 매월 급여 기준에 의한 세금 징수액이 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좀 적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납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한 달이 아니라 그 퇴사한 날이 속하는 급여를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 우리가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12월 31일 날 퇴사한 사람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 다음 연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수세 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케줄을 한번 보시면 우리 그림에 있는 것처럼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는 매월 급여 지급할 때 간이세입표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간이세입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월 정액급여, 월급여액과 그 다음에 가족수에 따라서 정해진 표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가족수를 따질 때는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 4명의 가족이라면 20세 이하의 자녀는 더 플러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틀리더라도 결국 정산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자, 이제 계산구절을 좀 보시면 우리가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총급여액부터 시작해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시면 이제 근로소득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산구조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제일 중요한 숫자는 결정세액입니다. 이 결정세액이 내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이제 부양가족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등 모든 이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고려한 최종세금이 바로 결정세액이죠. 자, 이 결정세액하고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이 뿌랐으면 아쉽지만 더 내셔야 되겠고요. 이게 많았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연말정산의 기본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2월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 하시면 끝이 나는 거죠. 하지만 5월 달에 별도로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소속세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내가 놓친 부분이 굉장히 큰 금액이 있다고 하시면 반드시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을 좀 더 돌려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특히 이제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반드시 5월 달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확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사전 준비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제 회사에서 담당자 또는 우리 세무회계 사무실 쪽에서는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안내문의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대부분 2018년도 기준으로 안내문을 작성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올해 아까 1교시에서 말씀드린 계정 세 번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꼭 반영하셔서 안내문을 수정하셔서 이제 근로자들에게 또는 거래처들에게 배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단계로서는 이제 근로자별로 이제 각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이제 취업을 하는 단계겠죠. 가장 기본은 2020년 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겠지만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에서 전자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과거에는 이걸 많이 출력을 했었지만 지금 다 pdf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가장 업무상 유용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따로 근로자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경 구입이라든지 교복 구입이라든지 또는 우리 병원에서 의사의 확인을 받은 장애인 증명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입사, 2019년도에 취업한, 재취업한 경우에 전 근무지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전 근무지 관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자별 원천징수 영수부를 꼭 수령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된 근무지 관련된 원천징수 영수증이 수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소라든지 가족 관계 간에 변동이 있을 때는 이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신고서와 이런 증명서류를 이제 근로자별로 작성해서 이제 회사에 또는 세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래의 공제에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제 추가서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본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회사가 작성해야 할 서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기부금 명세서 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의료비 지급 명세서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면 이제 신용카드 공제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의 세액계산 및 마무리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소득자별로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해서 결국 근로자에게는 소득자에게는 최종 결과물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겠죠. 그러면 아까 계산구조에 살펴본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했을 때 그게 플러스면 납부가 발생한 것이고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 액정에서는 이 세액을 환급 신청할 건지 아니면 납부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환급 신청을 따로 하시면 세무서로부터 환급액을 돌려받는 거고 두 번째는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환급액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다음 3월달, 4월달, 5월달 납부할 원천징수 세액과 이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일명 조정환급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특히 세무대리인 입장이라면 반드시 거래처에게 한번 문의를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조정환급이라고 해서 그 제도를 이용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 신청을 원하는 거래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반드시 확인받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잘 하셔도 이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명세 제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반드시 전자신고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 반드시 중도 퇴사자도 포함해서 제출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전산을 이용하신다면 이제 총괄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간혹 이 부분이 계속 근로소득이 되고 중도 퇴사자가 가끔씩 빠져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전자신고 마감하실 때 중도 퇴사자 포함 여부 꼭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계산 절차고요. 이제 한번 계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로소득 총액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총급여액이라 하죠. 근데 이 근로소득 총액에서 먼저 우리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면 그 다음에 이제 총급여액이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근로소득 총액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회사로부터 어떤 받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아예 제외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아예 이 총액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총액에서는 비과세 되는 것들만 차감하시면 총급여액 계산이 되고요. 자,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시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공제는 따로 월할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규입사자 또는 중도입사자의 경우에 월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연간 총급여액 개념으로 차감을 합니다. 자, 이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겠죠. 이 종합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적공제라는 게 있죠.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 150만이 된 것이 있고 또 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추가로 되는 추가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동료우대자, 부녀자, 한부모공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그 요건 검토할 때 뭐 나이라든지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생계요건도 있기도 하셔서 공제여부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또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신용카드 사용금에 대한 공제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연금 납부한 연금보험료공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다만 연금보험료공제 관련해서는 나중에 연말정상간소서비스에 의한 금액하고 실제 여러분이 급여대장상 징수한 금액하고 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종합수급 공제를 차감하시면 가세표지 나오죠. 자, 이 가세표지 기준으로 우리 세율은 7단계 세율입니다. 최저 6%, 최고 42%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결과물이 산출수액이 되고요. 자, 산출수액에서 크게 두 가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관련된 세액감면 반드시 잘 체크하시고 자, 우리 인별 한도 150만원 공제에 있던 50만원 한도라는 것도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 부분이 중요하겠죠. 특히 일명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자, 그 공제 대상 요건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적용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연금, 저축, 뭐 퇴직연금 가입한 거에 대한 또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있고요. 또 자녀세액공제, 올해 개정된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출생, 입양, 세액공제 그리고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금액이 바로 결정세기라는 거죠. 그 결정세기 결국 최종 세금이고 그거와 이제 기납부한 세액을 비교해서 이제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 의무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2020년 2월 급여 지급하는 이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이중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무지 변동, 근무지 신고서라는 걸 제출해서 기본적으로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신 다음에 이제 각각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만 종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하고 그 결과물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시면 주된 근무지에서는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았으면 즉,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와 각각 연말정산을 한 상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년 5월에 반드시 합산해서 정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도 입사자도 마찬가지죠. 형근무지, 12월 말 형근무지에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고요. 다만 형근무지는 종정근무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먼저 연말정산할 때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속자별 원천징수 영수부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정근무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한다면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죠. 일단은 형근무지에 원천징수 하시고 연말정산하시고 다음 연도 5월에 또 개인적으로 합산신고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도 퇴사자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다. 일명 우리 중도 퇴사 연말정산으로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또는 교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연말정산 시기는 기본적으로 계속근무자의 경우에는 2월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라고 되어 있고요. 중도 퇴직은 퇴직하는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도 퇴직의 경우에 특히 이제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 5월에 반드시 개인적으로 종합소득 확정 신고 때에 추가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정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급여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우리 지급식의 특례 규정에 의해서 2월달 급여를 사정상 지급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2월 28일날 지급된 걸로 보아서 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12월 급여죠. 우리가 12월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2월 말일날 지급된 걸로 보아서 정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상의고 인정 상의와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정기신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3월 31일 보통 12월 말 법인을 한다면 3월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죠. 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일명 소득처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산부채 관련된 데 있으면 유보고요. 그 다음에 뭐 국가 등이면 기타사에 유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2016년, 17년부터 일명 업무용 수용차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히 한다면 결국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비율만큼은 상여라는 소득처분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부분이 신문상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여라는 처분이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월 31일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소득처분이 상여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3월 12일 연말정산을 할 때 미리 확인이 되시면 우리가 인정 상여라는 데 그 금액을 반영해 주시면 3월 12일 연말정산은 모든 업무가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이후에 이 상여라는 처분이 발생하게 됐다면 반드시 법인세 신고한 날 지급된 걸로 보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 연말정산을 다시 수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전자신고라는 지급명서에서는 4월 10일 날은 기본적으로 전자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연말정산에 대한 개요 그리고 계산구조와 연말정산의무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